대구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4차 순환선이 완전 개통됩니다. 도로 개통은 도시의 호재로 작용됩니다. 대구 외곽 순환선은 특히 기존의 대구광역시도로와 민자도로가 바로 연결돼 대구 외곽 순환망의 최종 완성으로 대구시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구 달서구와 대구 동구를 잇는 33km로 4차 대구 외곽선 착공 8년 만에 개통인데요. 전체 구간 65km 가운데 이번에 개통되는 고속도로 구간이 광역시도 15km와 민자도로 17km와 바로 연결되고 칠곡과 상매 등 분기점 2개소, 달서, 가사 등 나들목 8개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주요 구간 요금 알아봅니다. 대구 도심 외곽을 잇는 대구 4차 순환도로 달서나들목에서 유랍나들목 구간 32.91km 요금이 하이패스 기준으로 2,2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세부 구간별로는 달서나들목에서 동명동우나들목까지 20.28km를 운행하면 1,600원이며 서변 나들목에서 유랍나들목까지 12.24km 통행료는 1,400원이 책정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할인도 적용됩니다. 20km 미만 구간 이용 시 출근 시간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퇴근 시간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번 4차 순환선 완전 개통으로 대구 도심의 교통량이 외곽으로 분산돼 교통 혼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향후 대구 국가산단은 물론 테크노폴리스, 성수산단 등 선안북원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근 경북 지역공단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 4차 순환도로 개통 소식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